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성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의 사랑으로, 그리스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우리는 그리스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담을 험은 예수의 십자가의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 일꾼의 승리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력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세웠다는 이런 자기 정체성의 이해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파트너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동력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일은 참 감사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은 듣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믿지만 그러나 그 능력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은 기억하지 않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내 거짓 교사들이 제시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의 화해의 선물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이 복음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들은 바울도 거부하고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얻는 복음도 거부하면서 도리어 바울을 그릇대게 비방하고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질하며 세상의 자랑거리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건면합니다 더불어서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여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에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었지만 믿었지만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져서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지금이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회복할 때여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아서 어찌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불타오르게 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라 특별히 지금 이 때를 이 은혜 받을 때 이 구원의 때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실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때에 대한 교훈을 주는 전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해 아래서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발 빠르다고 경주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 않고 청명하다고 재물이 생기지 않으며 배웠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때와 기회를 잘 분별하고 그 때와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발이 빠르면 경주에서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강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때와 기회를 분별하고 그 때와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 사도바오름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지금이 은혜받을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 일인데 양재에 있을 때 서빙고 수석이 이제 비게 됐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게 돼서 총괄 수석을 세워야 되는데 많은 교육자들 또 많은 리더십 분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누가 수석이 되는지 궁금해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양재에 제가 있을 때 이제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사회로 보기 위해서 그 옆에 있었는데 찬송 부르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길목사 길목사가 서빙고에 와야 돼 저를 그때 이름이 비슷한 분이 계셔서 저를 이제 길목사 무슨 열목사 이렇게 나눴었었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저한테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길목사 당신이 서빙고 수석으로 와서 일을 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빙고 수석으로 된 거를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발표가 되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왜 박종길 목사가 수석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저도 저 자신도 내가 왜 수석이 돼야 되는지도 몰랐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이제 지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제가 수석이 됐냐 이 수석 목사님들은 되게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력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사역 중심인 분들이었고 또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일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일이 너무 많아서 다 좀 지쳤어요 목회자들도 지치고 리더십 분들도 지치고 또 성도님들도 지치고 또 하목사님도 또 몸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석이 일을 많이 안 하고 또 이렇게 저처럼 잘 웃고 이제 그런 약간 단계 중심인 그런 분이 수석이 되는 게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를 만난 거죠 성대 여러분 때와 기회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선용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지금 지금의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지금이 어느 땐가 은혜를 받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다면 다시 뜨겁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는 다시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그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추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7절 우리 앞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활란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픈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연약함이나 실수로 인해서 보금이 비난이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아주 스스로 삼가한다고 얘기하면서 또 혹시라도 자신의 잘못된 행실이나 또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건면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 또 리더십들 장로님들 건사님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고자 할 때 우리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닿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보금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연약한 분들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가 하는 일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성교사님들 또 리더십들이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어긋난 행동으로 상처를 주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손가락질하여 보금이 막히는 일 그래서 보금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사도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강하게 건면하고 있는 거죠 사도바울 자신도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던 분입니다 사도바울은 자유했지만 그가 가진 자유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을 맹신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상화하지는 않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교사님들이나 어떤 사역자들 어떤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또는 맹신하거나 심지어 그분을 우상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대 여러분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너무 의지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실망하고 사람을 맹신하다 보면 넘어지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을 너무 맹신하는 것 또는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썰렁한 조크지만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고 또 어떨 때 은혜도 받고 그러는 거죠 저를 알면 제 속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아유 그냥 목사님이나 잘 믿으시죠 뭐 설교를 한다고 뭐 사단이 저에게 계속하는 공격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선대 여러분 저도 믿지 마시고 사람을 물론 존중하고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행시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키한 성품을 키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신이 받는 활란과 오해와 어려움이 자기 자신을 증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인내로서 그 박해와 고난을 이겨낸다고 얘기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반대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심을 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그 어려운 활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난동, 수고, 자지 못하고 배고픈 이런 모든 어려운 고난을 인내로서 견디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 가운데 오는 어려움 속에서 활란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우리도 견디어내는 인내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바울은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친절함, 성령과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더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맑은 정신과 착실한 손으로 일하고 온유함과 거룩함과 정직한 사랑으로 일하고 진리를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는 것처럼 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대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는 많은 활란과 고난과 핍박을 인내로서 견디어내며 진실한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 성령의 감화, 진리의 말씀, 오래참음, 인내로서 이겨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역설의 삶을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의 삶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7절 하반부와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거꾸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의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귀한 역설의 감동이죠 4절에서 5절이 하나님의 일꾼이 겪는 그런 어떤 외적인 고난을 얘기했다면 6절과 7절은 그런 것을 이겨내는 내적인 순결과 사랑을 말합니다 핍박을 받지만 사랑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의로울 수 있는 그런 역설의 고백입니다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를 들고 라고 얘기하죠 오른손에는 공격의 무기를 들고 왼손에는 방어의 무기를 들고 이 보금을 위협하는 의의 진리의 말씀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면서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겪으며 일한다고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고난과 모욕과 비난을 받지만 영적으로 그 고난과 비난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신의 외적인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자신의 이 속사람의 모습 이 겉모습과 다른 속사람의 모습을 뭐뭐 같으나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일곱 개의 항목으로 역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속이는 사람 같으나 실제로는 진실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의 외모는 무명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명하고 때로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예수 그리스도린에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은혜로 살아가는 역설의 삶 은혜로 살아가는 역전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의 겉모습은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바울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그는 미친 사람이었고 불행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여 행복한 사람이여 은혜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과 다른 그의 속 사람의 모습을 그 역설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는 않는지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진실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그 속에는 거짓과 속임수와 위장 그런 탐욕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난하고 겉은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속은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겉모습은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정욕과 불신함과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죄악으로 점철된 삶은 아닌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믿음의 성도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역설의 삶을 피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께 무명하다면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시면 누가 알아준다고 해도 그 알아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면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역설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설교집과 또 주석과 또 많은 이 본문에 대한 주에 대한 글 가운데 제 마음을 찌른 것에 한 문장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역설의 고백에 뭔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이 아름다운 역설의 감동을 없앨 뿐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 역설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보금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보금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